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기대하면서 하겠습니다 둘 둘 셋 에라 친구야 내 꿈은 하늘이야 꽃이는 바람을 오늘 이 밤사는 내 꿈은 하늘이오라 여자분들만 둘 둘 셋 에라 친구야 좋았습니다 내 꿈은 꿈이야 바람을 나의 안고인 거란 내 꿈은 꿈이여라 남자분들만 힘차게 에라 친구야 기대 이상이었어 내 꿈은 하늘이야 하늘과 하늘이 내 꿈은 내 꿈은 바람이야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정을 사랑하시는 그 이만큼의 아래 친구야 둘 둘 셋 에라 친구야 좋았습니다 그네 꿈은 꽃이야 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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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힘찬에요 에라 친구야 에라 에라 사랑이여라 찬찬호 해라여 밤속에 피어난 내 우리 사랑이여라 찬찬호 해라여 밤속에 피어난 내 우리 사랑이여라 내 우리 사랑이여라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잠깐만 앉지 마세요 앉지 마시고 일단 좀 앉아다니시고 인테리어 있지 말고 저기 군수님하고 다들 무릎이 안 좋아서 오늘 못 서 있어 아니요 당신은 건강하세요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하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앞에 이승하 군수님하고 네 박수 한번 힘차게 보여주세요 아 저희 남극오피씨 하나 궁금한게 기타 치시라는걸 왜 둘러매고 이렇게 있어요? 뭔가 기타를 칠거 시켜줄거 같아가지고 그래요? 근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가 여전해요?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 네 네 네 보내셨어요 산청에 뭐 도라지를 먹어서요 산청에 모든 먹거리를 산청에서 공수하고 있어요 오오 그리고 봉이부간촌에 시작할 때부터 봐서요 거기에 가끔시 와서 자고 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저는 지리사관랄 때도 사실 지리사관라 올라가는게 많은